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위원 김일봉입니다 2016년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김일봉 초음파교실 하반기 첫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김일봉 초음파교실은 초음파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일종의 트레이닝 기간입니다 주로 대구 경북의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의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초음파 자기 병원의 정례 발표도 하고 또 서울이나 전국의 학회에서 나가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도 하고 또 각종 초음파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일종의 초음파 교육 및 강사 양성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오늘 초음파교실 하반기 강의의 첫번째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제목은 병리를 기초로 해석하는 초음파 영상입니다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볼 때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 근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상이야 CT 초음파 MRI 이건 전부 다 그림자를 보는 거죠 실체를 보는 게 아니고 실체에서 나오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이제 실체를 알게 되면 영상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참여하신 선생님인 강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주니어하고 시니어로 구별됩니다 시니어 선생님은 저하고 이재준, 박선호, 김대현, 강태경, 김대진, 조규현, 김창수 이런 선생님들은 아주 강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밑에 주니어급으로서 손준혁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새롭게 강사로 입문해 가지고 경험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니어의 대회를 이어서 또 맹활약을 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라서 제가 시니어 선생님들이 아닌 주니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의 작은 지식을 이쪽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 자신도 내과 이사고 병리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없습니다마는 한 10년 전에 개명의대 병리학 교실에서 조금 면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의 그때 병리학 교수님한테 받은 가르침을 배운 기초로 일자리에서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음팔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가점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리점이고 이보다 더 높은 주파수는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울트라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 자연계는 초음팔을 사용하는 동물이 박쥐하고 돌고래가 있습니다 박쥐는 근거리에 있는 물체를 높은 해상도로 관찰하기 위해서 비교적 높은 주파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물 속에서 비교적 원거리, 먼거리 물체를 파악해서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우리 박쥐나 돌고래의 초음파는 인간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은 주파수지요 의사들이 진단에 사용하는 초음파는 3에서 15MHz입니다 보통 복부에서는 3에서 7MHz 정도 사용하고 그 위에 갑상선이나 경동맥, 표재장기 이런 데는 근골계기 이런 데는 좀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헤르츠라 하는 것은 이 만 헤르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1MHz는 100만 헤르츠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2만 헤르츠인데 이 헤르츠가 100만 이니까 엄청 높은 거죠 2만에 100만 같으면 5, 5, 5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3MHz부터 주파수를 쓰니까 300만 헤르츠입니다 이 정도의 높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박쥐나 돌고리에 쓰는 주파수는 그래도 공기를 통과하지만 우리가 의학에 사용하는 3MHz 정도의 주파수는 공기를 못 통하니까 피부포면에 젤을 발라 가지고 투과력을 높여야 합니다 아마 초음파 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촉자에서 나오는 초음파 림을 체내에 통과하면 투과, 산란, 흡수,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반사되는 초음파 림을 탐촉자에 돌아오게 되죠 이 탐촉자에서 다시 반사되는 초음파를 받아 가지고 이걸 다시 전기적 장치로 바꿔 가지고 모니터의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초음파의 빔에서 나와서 강하게 반사되는 초음파 림은 고에코로 나오고 반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에코로 영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반사의 정도에 따라서 저에코, 등에코, 고에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초음파의 빔은 이 물질을 통과 시에 생기는 반사의 정도에 따라서 생긴 영상 음향 제조도의 차이에 따라서 영병면을 파악하는 진단 기법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딱딱하면 고에코 부드러우면 저에코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초음파의 빔이 잘 통과하면 저에코 완전 통과해보면 무에코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죠 물질이 딱딱하냐 소프트하냐 하면 아무 관계없고 초음파의 빔이 투과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의 에코는 어떻게 나오느냐 초음파의 에코이드는 무에코, 안에코, 그 다음에 스트롱에코, 하이에코, 하이퍼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이 무에코라 하는 것은 초음파의 빔이 물질을 통과할 때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리면 돌아오는 것이 초음파의 빔이었기 때문에 모니터상에 근게 나타납니다 이걸 무에코라 합니다 우리 복부에서 대표적인 무에코는 결국은 낭종, 시스터와 혈관 그 다음에 복수 같은 액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에코 백면 이야기에서 간낭종을 대표로 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파틱 시스터는 사실은 방안에서 생기죠 그리고 이 상피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상피세포로 둘러싸인 시스터는 트루 시스터라 합니다 상피세포로 아니고 파이브로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 이런 것으로 둘러싸인 것은 슈도 시스터가 되죠 이 판크래스에서 생기는 슈도 시스터는 이 판크래스 주스가 나와가 이걸 둘러싸여서 생기는 시스터가 판크래스 슈도 시스터입니다 트루 시스터는 시스터의 월이 스무스하고 하죠 그러나 슈도 시스터는 시스터를 스무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판크래스의 그러니까 엡세니온 라인이니까 시스터는 스무스하죠 그리고 시스터의 낭종의 내부에는 장액으로 충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에코로 보입니다 낭종의 내부가 출현이나 감염 등이 생기면 내부에코는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 낭종 내의 출현이나 낭종 내의 대부리를 찾아내는 데는 초음파가 CT보다 월등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낭종의 중요한 소견은 후방 음향 증강이 있습니다 포스터링 인헨스먼트입니다 낭종의 후방 음향 증강이 생기는 메카니즘은 초음파 빔이 낭종의 내부를 통과할 때는 감쇄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위에 간실질은 총과할 때 산란 흡수 반사가 일어나는데 시스터 안에는 이런 산란 반사 흡수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통과되는 초음파의 빔의 양이 훨씬 많게 됩니다 초음파 기계는 이 영상이 후면에서 신부까지 균질하게 잘 나오게 해서 뒤쪽에 초음파의 신호를 증폭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초음파기의 표면은 잘 보이고 뒤에는 끔 끔하게 보이죠 마치 우리 기계에 있는 SDC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낭종의 뒤쪽으로 감쇄가 되지 않는 초음파 빔이 중폭이 되어 후방음향 증강을 나타납니다 이 후방음향 증강은 전방에 낭종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낭성 물질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피막을 가지는 낭종 낭종이거나 또는 피막을 가지는 그렇게 월을 둘러싸인 낭종이나 또는 피막을 가지는 간세 포함에서는 이 초음파 빔이 변연을 통과할 때 이 리프렉션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견입니다 자 이게 시스터고 이 쪽은 HCC 같이 간종계입니다 시스터는 물이죠 물에는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죠 감쇄는 일어나지 않지만 주위의 간실질에 비해서 이 초음파 빔의 전달 스피드는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초음파 빔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면서 엣지를 통과할 때 이 주위보다 음속이 낮은 물질을 통과할 때는 안쪽으로 초음파 빔이 수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엣지 이 부분에서 좁고 강한 섀도를 생겨지죠 초음파 빔이 안쪽으로 수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주위에 비해서 높은 음향 속도를 가진 물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간실 포함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런 물질이 있을 때는 초음파 빔이 엣지를 통과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리프렉션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프렉션이 되고 이 리프렉션 돼서 섀도를 생깁니다 그래서 어 조금의 차이점은 이 차이점으로써는 안쪽으로 수렴 되느냐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이버전 되느냐 차이 있고 또 시스터 뒤쪽은 이 라테랄 섀도가 좁고 강한 섀도를 찍고 이런 HCCD의 섀도는 엣지 섀도는 폭이 좀 넓고 약한 포스테리얼 섀도가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만성간질환이나 간경변 환자에서 간낭종하고 저액호 간세포함하고 간별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별점은 단 같이 유의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간낭종제전은 엡세이름 라인이 되어 있고 피막이 이렇게 엡세이름이 있으므로 평활한 경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액호 간세포함은 섬유조직 파이브러스 티슈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경계가 조금 불규칙합니다 두 번째 형태적으로는 간낭종은 라운드하거나 오발한데 비해서 HCC인 경우에는 조금 이 보시 뾰족뾰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계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음파 빔은 음량의 매질의 전파 속도가 틀리는 물질을 경계될 때는 강하게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간 주위조직은 빠르게 전파되는데 여기 엡세이름을 경계로 내부의 낭종은 늦게 전파되죠 이런 음향매질차가 클 때는 여기서 반사가 많이 돼서 시스테이 안테리얼 월은 이 선상 고액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초음파 빔이 시스테을 통과해가 포스테리얼 월을 통과해가 간 조직을 통과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전백에 보다는 후백에 강한 반사를 이렇게 이렇게 고액호가 관찰됩니다 시스테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HCC는 간 조직 주위 간 조직하고 HCC 하는 그렇게 음향 스피드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경계면 고액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 높을 할 때여서 시스테에는 물론 헬류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류시도가 보인다면 낭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트롱 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롱 에코는 후반 음향을 동반하는 고액호를 스트롱 에코로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석회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석회아는 아주 촘파 비임에 석회아 물질은 부딪히면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후면에 강한 고액호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촘파 비임이 이 석회아를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를 일으켜 가지고 후방으로 오는 촘파 비임이 나가는 후방 비임이 없기 때문에 선명한 후방 음향을 나타납니다 두번째는 에어가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낮은 초음파는 비교적 봉기를 잘 통과하지요 그러니까 박쥐도 우리가 봉기 중에서 초음파를 발사해가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학에서는 진당용 초음파 200 헤럭 200만 헤럭 이런 강한 주파수는 공기를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초음파라 알 수 있는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에 내부에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극소량의 공기일 때는 정상 고에코로 보이고 후방 음량을 보이지 않습니다 소량의 공기기 있을 때는 약간의 밴드라이크 이런 밴드라이크 이 모양의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강에코로 하는 분류는 후방 음량을 동반하는 고에코를 강에코로 이렇게 기술합니다 에 우리가 소량의 공기가 있을 때 이 공기방울이 생기고 이 안쪽에 공기방울 안에 그 액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아티팩트를 일으킵니다 초음파빔이 이 공기방울 사이에 물속에 들어가면 초음파빔이 여기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마치 호온에 소리가 들어가죠 트럼펫이나 호온에 소리가 들어가가 소리가 울리는가 똑같죠 그렇게 되면 요 고에코 뒷부분에 강한 긴 포메트 테일에코를 만드는 답니다 이건 이제 포메트 테일에코라 하지 않고 링다운 아티팩트라 합니다 링다운 아티팩트 링다운 아티팩트 네 개의 공기방울에 나팔 모양의 액체가 있으면 포메트 테일에코 중에서 링다운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 공기가 좀 상당히 많은 공기가 저류시 할 때는 우리가 강한 에코를 나타나고 뒤에 더디 섀도우를 동반합니다 첨파비는 석회와 틀려가지고 아주 석회와 달리 공기는 아주 치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공기 사이를 첨파비 힘이 뚫고 나가 마치 이 섀도우가 비오는 듯한 이런 더디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초음파에서 담낭결석이 있고 담낭 콜레스톨 결석이 있으면 뒤쪽에 클리어 섀도우를 보이고 뒤 옆쪽에는 장관이 있으면 장관이 있으면 장관에 게스에 의한 더디 섀도우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섀도우는 결석에 의한 후방 음향 더디 섀도우는 공기에 의한 후방 음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략의 공기가 장관이나 콜론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첨파비임이 이 공기와 부딪치고 다시 복백하고 부딪쳐가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공기가 보이고 이 같은 뒤쪽에 반향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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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들은 이 공기가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초음파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 첫 번에 강예코 무에코 강예코 стр 에 대해서 선생님을 같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강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촌파를 배우시려 습괴법을 배우시는 분이 위해서 제가 촌파 개인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교습은 2인 1조로 하고 있고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 편한 세상입니다. 지난 7월 말 8월 초에 개인교습회가 많은 선생님들이 보험을 얻고 또 선생님들이 참여 못 하신 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서 오후 11시까지 또 9월 6일 화요일은 오후 8시 반에서 오후 11시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주말 일요일 공휴일에 했습니다. 이때는 개인교습의 4시간 과정이었는데 평일은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니까 2시간 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과정에 참가 선생님들은 제가 제작한 촌파 스캔 DVD를 증정합니다. 이 33만원으로 판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참가비가 44만원니까 DVD값을 빼면 1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리 DVD를 보시고 교육에 참여하시면 훨씬 교육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참가 선생님들은 최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두 사람이 되야만이 우리가 강의가 승립이 되겠습니다. 문의는 대구기밀봉대과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m, 한멸점 넷트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안내할 것은 용초사입니다. 용초사는 용산촌파사랑모임입니다. 제5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총 8회 워크샵을 합니다. 워크샵은 3일, 4일, 10일, 11일, 22, 24, 25, 29일 총 8회입니다. 토요일은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합니다. 목요일 날은 평일이기 때문에 오후 8시에서 10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지금 10명 정원인데 7명이 등록하셨고 3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77만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0번의 강좌 중에 개인적인 일로 참가 못하시면 다음 기회에 6기나 7기에 해당되는 강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대구기밀봉래과 053-743-2089, 010-4531-2089 또는 ilbongkmhamel.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료 중에 의문나는 진대가 있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010-4531-2089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이나 코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답이나 코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추가 질문해도 됩니다. 이 김일봉총파 카톡, Q&A 회원회비, 연회비는 20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 중에 모르는 걸 즉각 즉각 이렇게 카톡으로 해결하시면 안심하고 초음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병리로 이해하는 초음파 영상 강좌 첫 번째 제1강좌였습니다. 계속해서 2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